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에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절대 빠져서 안되는 사람이 권순일 씨지 않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위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1959년생 충남논산출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법대 졸업 이게 권순일 씨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에 시중에 보도된 대로 그리고 많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정보와 여러분들 보도를 연결해 가지고 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바로 재판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현직 대법관이 재판거래를 했다는 그런 것이 단순한 의심 차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전직 여러분들 판사들까지 이거는 재판거래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뭡니까 질질 끌고 그냥 다 덮으려고 하니까 나라라는 것이 참 뭐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죠 저는 그럼 권순일 수사는 언제쯤 하냐 우리가 세금 내는 거는 당신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건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수사를 1년 2년 끄는 것은 그냥 약가고 재판도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재판을 1년 2년 3년 4년을 끌고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위기 시에 누가 총을 들겠냐 국가라는 것이 뭔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총도 들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검찰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된 날에 박영수 전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걸 쭉 제목만 보더라도 정말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다 깔아뭉개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검찰이 이게 지금 동아일보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사위 상정하는 날 박영수에 대한 딥북 압수수색에 낯선 검찰이다 검찰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욕을 먹어도 여러분 싼 거죠 그 허구한 날 많은 날들을 다 제쳐놓고 해필 여러분들 법사위에 상정되는 날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이 그날 여러분들 맞춰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딥북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 여러분들 동아일보 사슬에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50억 클럽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대법원의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수사는 2021년 말 소환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중대한 사건을 돈 뭐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 박는 것보다도 현직 대법관이 사후 내물을 여러분 약속받고 특정인의 이런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키는 그런 재판에서 여러분들 뭐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국기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초기에 김만배 씨와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그냥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고 검찰이란 것은 원래 그렇게 정치검사들이 그냥 주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의 진상이 끝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 이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영이 서고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선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네요 디녀전 50억 클럽 수사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된다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판거래 의혹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정의와 올바름에 대해서 무덤덤한지 기가 찬 거죠 국기를 물러나는 일이 이 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일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만배가 9번 권순일 대법관 씨를 직접 찾고 그다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서 여러분들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는 여러분들 어떻게 석자 교수가 됐는지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권순일 씨 개인에는 좀 아픈 부분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국가라는 것이 지탱이 되려면 공정함이라든지 정의로움 같은 것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다 생각하기를 우회 놈들은 다 해먹고 저것끼리 다 봐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유엔의 참전도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농지계획을 우리가 완수한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농지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농토를 갖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그렇게 사과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민들의 여러분들 그 바람을 다 깔아뭉개고 지주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농지계획급을 계속 연장해서 1950년을 넘겼으면 그러면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총을 드는 이유는 내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 총을 들지 않습니까 내 재산과 내 행복과 내 자유와 내 생명과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총을 드는 거지 위의 놈들은 다 몇십억 몇백억 헤쳐먹어도 수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정간들 써가지고 다 풀려나더라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는 뭐 경제성장률 몇 프로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너무나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달러로 하면 이게 200억이면 50억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50억이면 한 450만 달러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냥 맞아 못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진통이 따르더라도 맹맹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권순일 씨의 현직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란 것은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대로 그렇게 밝혀야 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